안녕하십니까 이리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볼건 바로 물놀이 필수 아이템 비닐어왕인데요 근데 이 비닐어왕 같은 경우에 떡밥이 안에 있는게 아니라 이렇게 밖에 있습니다 근데 밖에 있는데 물고기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주는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옆에다가 수중카메라로 빡 이렇게 찍어가지고 어떻게 물고기가 잡히는지 한번 관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볼까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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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